제3자 뇌물죄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가 쌍방울그룹을 시켜 북한에 뇌물을 대신 준 것이라고 본 겁니다. 하지만 이 대표는 줄곧 김 전 회장과의 연관성을 부인해 왔죠. 오늘은 검찰의 창작 수준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이러한 저런 기소와 재판이 이 대표의 맷집만 키워주게 되는 걸까요? 아니면 진짜로 상처를 주게 될까요? 첫 소식 윤기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지난해 이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9개월 만이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선고 닷새 만에 이뤄진 결과입니다. 이 대표에게는 제3자 뇌물수수와 외국환거래법,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북한에 보낸 500만 달러가 이재명 대표와 이화영 전 부지사가 스마트팜 사업비 명목으로 북한에 주기로 한 돈이라고 봤습니다. 또 나머지 300만 달러는 북측에서 요구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방북 살해금을 쌍방울이 대납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쌍방울은 이 대가로 대북 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과 보증을 약속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기소로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사건을 비롯해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사건을 더해 4개 재판을 이곳 수원과 서울 법원을 오가며 동시에 받게 됐습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마칠불호 김성태 전